뭐다 아이고 좀 소라 코코야 좀 잠깐만 있어봐 야 인마 뭐 뭐 뭐 뭐 공주 지켜두고 뭐하는거야 지금 그나저나 소리 뭐하나 소리 뭐 먹노? 저거 고구마 아이가? 아이고야 이렇게 맛있게 먹고있나 아니 이놈 시끼만 이게 뭐야 야 너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갖고왔어? 창고에서 갖고왔어? 말도 먹었다 제일 큰거 들고 와가 먹었네 우리 소리 진짜 소라 아이고 코코니는 소리 이거 할 때 안 말리고 뭐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이고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